할로우 오늘은 발산역으로 동네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나가는거라 굉장히 설레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서 기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거는 내가 고프로를 사고 메모리카드 에스리카드 리덕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진거야 띵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도 살 겸 해서 또 이제 말레이시아 갈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 좀 뭐있나 한번 살펴보기 아직 날짜는 좀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다이소도 한번 갈 겸 해서 좀 일찍 나와봤습니다 다이소도차 발산역 다이소도차 여기가 3층인데 엄청 크고 물건도 많아서 일단 오늘 준비 필요할거 여기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친구들 만나기로는 시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야일라잇지 모르겠네 발산역입니다 더 멀리 김종민이 오고 있습니다 ㅎㅎㅎㅎ 누가와도 제친구입니다 이렇게 떡반종의 삶을 사는건 쉽지 않다 ㅎㅎㅎㅎ 오셨습니까? 몇 시입니까 지금? 한다고? 우리 원래 8시 약속이었는데 지금? 퇴근을 못해가지고 그래도 금방 왔네. 8시 15분 밖에 안됐네. 야 금방 왔지? 수고한다 진짜. 잘하네.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 새롭게 취직한 친구입니다. 어 뭐야? 너도 준다고? 뭐야 내 선물이야? 야 고맙다. 왜 이렇게 안주면 소원하지 않은데. 선물까지 챙겨주는 친구. 야 이것이 직장인? K 직장인게? 오늘 먹을 안주는 광어와 광어입니다. 이 정도면 잘 나오죠? 허그를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 저희 백수라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비싸서 허그는 못 먹고 그나마 가성기 좋은 동네 횟집으로 왔습니다.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친구들. 오늘도 친구들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당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산역에 제가 자주 또 좋아하는 술집인 참새방학관에 갈건데 오늘은 좀 해가 뜰 때 나왔어. 그래도 다행이야. 저는 낮술을 원래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직장인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낮술은 쉽지 않고 오늘처럼 이제 백수인 친구들을 만나거나 조금 퇴근 일찍 하는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일찍 나가죠. 그래서 오늘 날씨도 안 춥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당산역에 가고 지금은 이제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산역 참새방학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얘기도 많이 하고 귀가도 좀 빠르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이따 가서 이제 당산역 참새방학관 메뉴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오늘 그렇게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가시죠. 여기 우리 프랑키 오랜만에 전반입니다. 이거 9인데 10은 그냥 안 사도 되겠더라고 9이라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 요새 뭐 고프로도 옛날에 그 하나 버전업 살 때마다 그렇게 많이 업데이트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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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걸로 둘러 알아보고 중고를 살까 하다가 어 이걸로 그냥 새 걸로 샀지 참새방학관 도착 사람 아무도 없쥬 이 시간에 사람 좀 큰일 나지 네 맞아 낸심적으로 현사가 너무 많이 와 내가 거기서 조명 같은 거 가면서 가면서 사무줄 안 깔고 아 네 여보세요 그 약간 근데 그 확실히 너가 했던 그 두 개 직업은 약간 완전 상반응 대리가 있지 나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이었잖아 완전 수직적인 구조에 완전 그런 규율과 이런 게 딱 딱딱딱이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이냐고 아 미안해 이거 약간 이해해줘 아 나 지금 연습용이란 말이야 이거 찍어야 된단 말이야 아 해야지 해야지 현재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응 실제로 찍고 있나 봐 배우긴 다 배웠는데 예전부터 얘기했던 걸 이제 하네 그치 드디어 하는 거지 술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더 시국이 응 시각잼 시각잼 석판에 이렇게 나온 거 그냥 생으로 응 생으로 굴 해가지고 나오는 거 생을 못 먹네 혹시? 어 아 그래? 못 먹는다고? 응 그게 꿀이네 아 나는 내 기준 석판에 화가 굴 구워서 나는 구워서 먹는 건 줄 알았어 아 나는 또 싫어 연주가 없으면 아 막 아 왜 저러고 통화를 하는 거야 그치 그치 왜 싸워 아휴 근데 어 을지로나 충모로에 사실 되게 힙하고 멋있는 술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노포를 갑니다 아 이제 거기에 오래되고 맛있고 술 맛나는 안주들을 파는 노포들이 많기 때문에 어 아마 오늘 가는 데도 워낙 유명한 데라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을지로 노포 술집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 을지로 골목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나 안에서 나왔는데 나 못 봤어? 어 어 나 왜 못 봤어? 차고가 나는 발견했는데 너 못 봤대 아 그래? 가자 야 이걸보러 가자 와 씨 이걸보러 처음 들어와 아 진짜로? 야 이거 지금 현지인들은 다른가? 현지? 현지? 형 여기 현지가 없네 아니 여기 존나 아 구령포도 문 닫았네 아 씨 아아 구령포도 문 닫았네 어디 가지? 거기 우리 닭토리탕 먹었던데 가볼까? 우리 열린만 어 한번 보자 주세요 다가자 두고 가세요 아 뭐야 어 갈치조림도 있네 아우 여기 조심해 뒤진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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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 이쪽은 좀 열었다 그래도 안동집하고 아 아 진미네가 오늘 여기도 병어조림 있다 골목이야 여기 근데 어 원래 여기 가려고 했던 건데 오늘 진미네인데 이런 길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었어 어디였냐 여기 깊게 안 들어갔는데 그럴까? 이 골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들어가는 날 아니야 이건 맞는데 구령포를 2차로 갔잖아 그때 그니까 더 안쪽이었나? 와 씨 오늘 일요일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안 걸었구나 일요일 아 일요일을 생각을 못했네 여기를 아 정말 아 저렇게 끝이 안 보였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통나무집 지나서였던 거 같아 할래? 여긴가? 우리 식당 우리 식당이다 우리 식당 안 열었다는데 병어조림 먹자 할까 거기 가서 아 여기도 안 열었네 까비 여기였어 여기였어 그치 그래도 웜 나 너 Acc чет 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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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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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